대구신용보증재단이 정기총회 및 성공전략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정기총회와 함께 지속가능경영과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소기업 성공전략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CEO경제아카데미 강좌를 매년 개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경제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